납작 감자국수를 가지고 너무 시지 않게 묻혀놨습니다. 그 다음엔 그 간장볶음. 곰장어 맑은탕하고요. 맑은탕은 말 그대로 그냥 후루룩 마시면 아주 보양탕이 될 것입니다. 뭐 장어탕은 많이 먹어봤지만 곰장어탕은 통... 장어탕이 씨가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하니까 이거요. 정말 좋을 겁니다. 제가 요즘에 간이 좀 많이 무리를 해가지고... 네, 이거는 최고예요, 그 간에. 이거 먹으면 애기가 안 돼요. 확실하세요? 그럴 거라 믿어요. 한번 휘저어서 드세요, 이렇게 휘저어서. 저어서... 아, 궁금한데... 그냥 마시면 됩니다. 오 진짜 약간 정말 보양약, 약같아 정말. 약이요? 보약. 보약, 보약. 굉장히 보양식이에요, 보양식. 네, 보양식. 보양 주스네. 우와, 진짜 맛있다. 나 솔직히 조금은 비리겠지 했는데 비린에 비읍도 없는데요? 절대 안 비립니다. 이거 텀블러에 넣어놓고 들고 다녀올 수 먹고 싶다. 그래도 돼요. 와, 이거 정말 국물이 진하네요. 30분 안에 어떻게 이렇게 진한 국물이 나올 수가 있는지. 그러니까, 아니 근데 너무 진하면 먹기가 약 같아서 좀 힘들 수 있는데 딱 좋게 음식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이걸 30분에 했습니다. 대단해요, 진짜. 보양이 좀 되는 것 같아요? 응, 응, 응. 어, 간이 지금. 응, 응, 응. 그거 봐요. 됐잖아요. 애기로 좀 배워서 세입이 가능. 제대로 된 거예요. 금방 효과가 나네, 금방. 와, 응, 와. υ어 와. 하하하, 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